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 변화를 읽는 여러가지 방법들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관찰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서도 두 가지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겁니다. 특별히 현장정보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경제주체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뛰어나고 또 변화에 민첩한 대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일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도전 앞에서 대기업들이 보이는 특별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주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 빠른 움직임입니다.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한 준비능력이 압수가는 유력한 대기업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판단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상한 것보다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 여부에 관계없이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상태가 돌아가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코로나19 이전의 소비와 생산 단계까지 복귀하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현금 보유액을 늘려야 된다. 현재 개인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것에 대응해서 개별 경제 주체들은 아파트나 주택 등과 같은 그런 실물 자산 매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과 대기업들의 움직임에는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불효 불급하지 않은 자산들을 신속하게 매각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그만큼 현금 확보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 확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자산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을 대기업들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들은 앞으로의 상황도 또 위험하게 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현금, 또 현금 그리고 준비, 준비, 또 준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장 움직임입니다. 8월 28일 날 대기업 집단의 전문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인포빅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 97군데의 현금 및 현금 자산 보유액이 2019년 말에 대비해서 9조 7천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019년 말에 비해서 33.4%가 늘어났음을 뜻합니다. 이 같은 현금 보유 늘려잡기는 7월 8일에도 지속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가져왔던 부동산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처리하면서 추가적인 현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 가운데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LG그룹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 자산이 7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 12월 말에 대비해서 43.3%가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LG는 2020년도 1월에 주식회사 LG스포츠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 구리구장을 매각 처리했고 또한 4월에는 LGCNS의 지분 35%와 중국 베이징 트윈타워를 이미 매각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5월 달에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한국정보인정의 지분을 처분하고 이번 달 들어서는 경기 광주의 조경회사인 곤지암 예원과 이곳이 보유하고 있던 기타 토지 등을 대부분 매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정보인정과 곤지암 예원은 LG가 거의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영진들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 처리하고 이에서 확보된 경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SK그룹도 6월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19년 12월 말에 비해서 4조 4,50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35.3%가 지난 12월 말에 비해서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SK는 비주력 사업 지분을 매각해서 배터리라든지 바이오 위주의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자원 배분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2020년 4월 달에는 SKENS의 중국 민영가스업체인 지분을 매각 처리했고 이달 들어서 SK시의 화장품 원료회사인 SK바이올랜드 지분을 매각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그룹도 8월에 들어서 하나겔롤리아 광교점을 또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장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다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완전히 딴판에 세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서 특정 상황, 풍부한 유동성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경제주태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위기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 그 많던 현금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런 탄성과 놀라움을 내지를 정도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또 나머지의 자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극적인 대응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코로나19는 항상 빛과 그림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시장에 그만큼 괜찮은 기업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현금이 풍부한 그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저료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기업들의 같은 움직임에 비해서 개별 경제주체들은 아주 딴판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자산 매입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경제주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정보력이 뛰어나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데 뛰어난 대기업들이 왜 현재 자산을 매각하면서 내부의 현금 유보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자산 매각을 앞두고 있거나 자산 매각을 이미 마무리한 그런 분들도 한 번 정도 더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그리고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공TV, GONGTV도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